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의로대단의 첫 단추 이게 이제 2천 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천 명이 거기서 모든 종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2천 명이 거의 뭐죠 성력화된 거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가 윤정부의 2천 명 고수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은 까부셔야 될 것이 2천 명 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천 명이 왜 음틀이냐 왜 사기냐 왜 거짓말이냐는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뭐 하늘의 점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점쟁일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2천 명을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운영하는 공대일리 신문에 어제 저녁에 글을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의로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근거 없는 정원정책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들어 우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필수의로인력 지방의로인력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는 윤정부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의로 문제는 의사수의 부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수의 배치 문제 의로자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야 되면 수량 부족이 아니라 엘로케이션 배치 문제라는 겁니다. 실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은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공정에 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공대일리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어쩌면 저렇게 거짓이 탈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참으로 기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공이 복귀를 위해 앞으로 수십 분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사 운용 원칙을 선심 쓰듯이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의과대학생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이들은 의대생들은 오랫동안 과학 사이언스를 공부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과 참과 거짓 그리고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별시켜주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참과 거짓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분해서 가르켜 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나이든 관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베풀면 젊은 세대들이 네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평생 동안 어를 입장에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뢰생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살이 날 때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 전공의들은 오랫동안 과학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혜를 베풀어서 이런들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한국 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낮은 숙과 의료 소송 등의 요인으로 필수 의료가나 지방 의료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전문의를 지득하고서도 그 분야에 종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의사 자원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사 자원의 배치 배분 문제입니다. 사회 과학 가운데서도 경제학은 자원 배분 리소스 엘로케이션의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 의료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자원 배분을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숙과입니다. 숙과 가격 가격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경외과 분야도 전문의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신경외과 안 하는 겁니다. 왜 의료 소송 문제가 있고 숙과가 낮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계획은 자원 배분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방 자체가 엉트리인 셈입니다. 따라서 윤 정부가 계속해서 의대 정원 증가라는 원한 고수라는 악수를 두면둘수록 병원 경영난의 심화 수련체계 분개 의료 시스템의 와이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몇 자 안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한번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공병호 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항상 get to the point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를 보면 뭡니까? 그 뒤에 복잡한 소음들 다 제거하고 명료한 사유체계와 정확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글을 자주 바쁜 와중에 남기시는 의사 외과의사분이신데 이게 이제 피닉스죠. 피닉스 영원한 불사죠. 저는 유방외과 전문입니다. 유방암 수술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보통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 유방암이 있는 쪽 팔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책에도 그 신경을 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신경을 살립니다. 그래서 팔에 신경이 살아서 남은 인생의 질이 확실히 좋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수술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 의사에서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더 경제활동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뿐이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 유방암 수술을 하시는 분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 희생정신, 헌신, 사명감 이런 것을 많이 훼손시킨 겁니다. 그거는 통계에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 전체 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만 아니고 앞으로 진로에 임하게 될 젊은 의사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주 빼앗은 말씀을 유방암 전문 외과의사분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부정선거와 의료 대란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거의 없는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네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두 가지 다 부담이 되는 주제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숫가와 의료비용은 체계체제수준이면서 최고수준의 의료수필스를 기대하고 OECD의 의료를 논하는 이기적이고도 염치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란 대중 속에 숨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 진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는 그냥 궁핍과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 밀어넣고 박수치면서 강제와 희생을 강조하는 지옥 같은 세상에 의사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진 것이 사실을 잘 몰랐으니까 아마 그럴 일도 많을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약탈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순간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으면 의료비 지출을 좀 더 합리화하고 불필요한데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생명살리는 일에 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았겠죠. 이분이 아마 의사분 같으신데 한국의 의료는 빵리다매입니다. 숫가가 낮으니까 양을 높인 겁니다. 진로 횟수를 연국은 의사가 공무원이라 의사 수를 늘리라고 시위를 합니다. 1시간에 1명 진로하면 8명만 봅니다. 하루에 8명 1시간에 1명 그리스는 하루에 1명 2명 진로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이니까 공공보건이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루에 1명 보는 8명 보는 겁니다. 영국은 그리스는 하루에 1, 2명 보는 겁니다. 그럼 수수료 한정없이 여러분들 길어지겠죠. 대기시간에 3분 진로는 우리나라 K의료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겁니다. 명인은 걸어들어온 순간 바로 압니다. 3분도 여러분들 3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진로 차트나 이런 거 보면 그대로 그냥 답이 나올 건데 처음부터 모르면 30분 1시간 진로 안 닫히더라도 결국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모릅니다. 병원에 계신 분 간대요. 차트 보고 환자 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그대로 나오겠죠. 케이스 스터디가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진로 받으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진로 차트 보고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환자 여러분들 보면 환부 여러분들 관찰하게 되면 답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케이스 스터디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3분 안 보고 30분 보려면 의료 서비스를 10배도 내든지 이런 철회는 앞으로 유지되기가 힘들 겁니다. 의료 문제를 아마 유튜브들이 보통 다루기가 힘든 것이 지식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훈련을 잘 안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아주 클 겁니다. 의료전문가가 아닌데 의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체계적인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